제가 요즘은 이래도 예전에 예쁜 누나들한테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귀엽고 예의바르다고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예? 지랄하지 말라고요? 아무튼 제가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수업 같이 듣는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전 한쯤 13살이었고 그 누나는 16살인가 17살인가 뭐 아무튼 제가 수학 진도를 빨리 나가가지고 나이 많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했었어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제가 PSB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소울 캘리버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칼 쓰고 무기 나오고 그런 철권, 무기 쓰는 철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누나가 다가와서 뭐하냐고 물어보는데 게임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누나가 뭐 그런 게 뭐가 재밌냐고 물어보는데 순진한 제가 순진한 13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긴 소리 하려고 여자 캐릭터가 맞을 때 깍깍거리는 소리가 웃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성적인 것에 대해 15살까지도 전혀 몰라가지고 제가 말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이유는 쳐다보지도 않고 막 피해다니더라고요 꼭 그런 거 있죠 그 당시엔 모르는데 나중에 몇 년이 있다고 갑자기 생각나서 막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들 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